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각키의 근음과 조표 개수를 한방에 암기할 수 있는 암기 비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각키의 근음과 조표 개수를 바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cdef 영어로 적어낸게 우리의 키 이름입니다 각 조성을 말하겠지 그리고 앞에 있는게 뭐냐면 근음입니다 그래서 c키에서 우리는 지금 메이저 키만 알아볼겁니다 마이너 키는 아니고 메이저 키만 그러면 c키에서 근음은 도가 되겠지 도부터 출발한다는게 도가 근음이 되겠고 d키는 네 이런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적어놓고 암기해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만약에 f키 이렇게 하면 바로 근음이 파 이렇게 나오게 하는 오늘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3분이나 4분만 투자 하시면 바로 암기가 되시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도시 라고 되어있지 한글로 도고 이거는 c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도시 인데 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도시를 하나 상상하시고 예 머리를 돌리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렛디 라고 되어있지 예 레고 영어로 d 입니다 그러면 한 명의 영어 감독을 생각하시고 레디 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레디 합니다 레디 고 이렇게 하면서 연기자들한테 이제 바로 연기해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미인은 요거는 보시면 그냥 미 하고 연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미인을 생각합니다 미인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좌표 개수까지 같이 암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빨리 하실 수 있거든요 자 파 하고 이건 f지 예 이걸 영어로 f 라고 올리는데 이게 파에 pm 이 보이시지 예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f 에 f 가 보이시지 예 그러니까 파 픕니다 우리 먹는 그거 중에 파프리카 있지 야채 중에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프리카 그 다음에 솔지 인데 솔지는 이거는 말을 참 만들기가 힘들지 예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애인 솔지 씨 솔지라고 애인이 있습니다 가상의 애인을 만들겠습니다 솔지 입니다 솔지 이름이 솔지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 a 가 돼 있는데 라 a 는 뭐냐면 라면 a 싫어 라면인데 라면 먹어봐 a 싫어 살찌니까 라면 a 싫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c 하고 b 가 돼 있는데 시비 걸지 마 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도시를 상상하시고 예 도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는 영화감독이 레디 고 할 때 레디 미인은 미인 입니다 자 미인을 생각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파 에프닝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나 노란 파프리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지는 예 우리 애인 솔지 생각하면 됩니다 가상의 애인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 a 는니까 아 라면 싫어 라면 a 싫어 라면 누가 같이 먹지 않는데 아 살찌니까 난 싫어 라 a 라면 나 싫어 라면 a 싫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비 걸지 마 시비 되지 예 자 그리고 해 놓고 자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자제 쉽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0 2 4 마이너스 1 1 4 모듈은 여기 0은 조표가 없다는 뜻이고 예 이거는 2라는 거는 우리는 샵이 2개란 뜻이고 샵이 4개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은 샵이 1개 샵이 3개 샵이 5개고 그럼 마이너스 1은 뭐겠지 예 이거 센서가 있는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 예 반대로 플랫이 1개 있단 뜻입니다 그 샵은 약간 올리는 느낌이니까 그냥 숫자로 적었고 그냥 우리 양수로 적었다 했지 예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로 된 거 이거는 이제 플랫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말을 만듭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하십니다 자 도시를 그렸으면 도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시 예 자 머릿속으로 장면을 생각하십니다 도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레디 이즈에 그러면 감독 어떤 감독이 레디 고 를 몇 번 외친다고 해요 두 번 레디 고 레디 고 해서 연기자들 빨리 연기해라고 두 번 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인이 몇 명 있다고 해요 네 네 명이 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파프리카가 파프리카라 했지 예 파프리카가 한 개 부족해 요리를 하려니까 파프리카가 한 개 부족해 이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솔지 애인은 한 명이 해야 되지 예 두세 명이면 안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애인 솔지는 유일한 한 명 이상의 한 명 뿐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예 자 그 다음에 라면 에이 싫어 그런데 계속 라면 먹으라고 누가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래 세 번이나 라면 먹어 라면 먹어 라면 먹어 하니까 이제는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지 나는 라면 먹기 싫어 세 번씩이나 왜 나한테 묻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이 거는 사람이 몇 명이지 다섯 명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안 보시고 앞을 보시는 겁니다 화면을 안 보시고 제가 음성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께요 자 도시에 사람이 몇 명 있죠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디 고 라고 감독이 몇 번 외치지 예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외치입니다 자 미인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을까 예 예 머릿속을 생각해 보셨으면 오로지 네 명입니다 자 파프리카를 샀는데 파프리카 요리하려니까 부족하지 몇 개 부족하지 예 한 개 부족합니다 그래서 플랫 한 개지 자 솔지가 내 애인인데 솔지 애인이 유일한 예 한 명입니다 자 라면 에이 싫어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 예 세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라면 먹으라고 하니까 아 싫어 싫다고 세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변에 길 가다가 어 우리말하는 좀 불량배를 만드는데 십이 거는 사람이 몇 명이지 예 예 다섯 명입니다 예 외워지셨지 예 자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께요 자 처음부터 해보십니다 자 도우니까 도시 도시에는 사람이 0명 자 그 다음에 안 보시고 하시면 더 좋아요 화면을 보시지 말고 정면을 보시고 떠올리시는 겁니다 머리로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독이 외칩니다 뭐라고 해 레디고 해서 몇 번 외쳤습니까 두 번입니다 자 미인이 있습니다 몇 명 있을까요 예 네 명입니다 자 파프리카가 있어요 빨간 파프리카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몇 개 부족하지 예 한 개 부족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애인 솔지는 유일한 예 한 명입니다 라면 에이 먹기 싫어 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예 세 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가다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자 시비를 겁니다 자 몇 명이 시비를 걸까 예 다섯 명입니다 이래 되겠지 예 자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도 됩니다 자 두 번 외친 게 있습니다 감독이 두 번 외쳤거든요 뭐라고 해 레디고라고 해서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불량배가 뭐를 하지 예 시비를 겁니다 바로 되겠지 예 한 개가 부족합니다 플랫 한 개입니다 한 개가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하지 예 파프리카가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애인 한 명 있습니다 누지에 솔지 씨입니다 너무 쉽겠지 네 명이 있습니다 미인 네 명이 있습니다 요렇게 되겠지 세 번이나 싫다고 이야기했는데 살찌니까 뭐지 예 라면 에이 싫어 이래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말하는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해놔 하면 한 번 딱 기억하면 바로 이렇게 떠오르십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음악하시다가 쉬시다가도 이거를 사용해 보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장점은 뭐냐면 머릿속으로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여사님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안 하더라도 바로 만약에 한 개다 뭐지 솔지 씨 바로 떨어지에 네 명이다 미인이지에 두 번 외쳤습니다 뭐지 예 레디코 감독이 떠올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여사님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용해 보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에서 이렇게도 해 보시고 이 방향에서 거꾸로 방향도 해 보시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화면을 보시지 않고 정면을 보시면서 화면에서 눈을 떼시고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해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 퍼센트 이렇게 해결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용해 보시고 이렇게 또 우리 음악적 이론을 탄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조금 빨랐지 조금 제가 일부러 빨리 했지 왜냐면 스피디하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해 드렸거든요 좀 좀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속도 늦추기 있지 그 뭡니까 그 유튜브 쪽에 있습니다 속도 늦추기로 해서 들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안 보셔도 아마 한 번 느리셨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힘차고 즐겁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